안녕하세요. 창성가구입니다. 오늘 경매 상품들 3개 먼저 하고요. 타임시 세 분 뽑고 마지막 한 분 테크 테이블 추첨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부터 그냥 봐도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19만 원 상당의 원룸 사이즈는 35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앉으셔도 좋아요. 물자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소파 트레이블로도 가능하고요. 다리 형태도 기본형 큐브 프레임이 있고요. 평철 다리 밑에 많이 모였습니다. 두티 평철로 만들어져 있는 평철 프레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용인산 호드노무 원룹이잖아요. 아시안 원룹 이런 가짜 원룹 아닙니다. 이게 집성이긴 집성인데 전혀 티가 안 난다는 부분을 잘 보여줘요. 무게도 견딜 수 있잖아요. 갈고 올라와도 돼요. 양말 빡글랐는지 확인해 주시고 간편합니다. 몇 개로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천 원 올라왔습니다. 삼천 원, 오십천 원, 만 원. 2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만 천 원, 2만 3천 원, 5만 5천 원. 김정은 님 6만 원에서 더 없으면 낙찰입니다. 짜잔. 이름이 노르득채요. 18만 9천 원 상단 2개. 직접 컨셉 다 하고 공장들이랑 점수까지 다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수입을 해 본 겁니다. 2만 원 이제 올라가 보셔야죠. 올라가 보셔야죠. 올라가기 전부터. 공통하세요. 사이즈도 한번 가셔보세요. 앞둔 높이 451만 원이고요. 팔 제일 넓은 쪽이 53. 허리 높이까지가 95. 등 높이가 일반 회자로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죠. 보통 팔거리는 회자들은 기본 하나만 해도 10만 원 정도. 맞아요. 이게 아이들 모르게 되게 품격이 있어 보여요. 2번 좀 줄여가지고 4번 좀 줄여가지고 6번 잡아가지고 8번까지 잡아주는 거죠. 앉는 순간 이 집안 와야 돼요. 집에 이거 딱 있으면 손님이 왔을 때 이 자리에 못 앉아. 그렇지. 이거는 그 집 왕만 앉을 수 있는지 1만 8천 원까지 나왔습니다. 5만 원. 6만 원까지 올라가죠. 고형민 님 6,5. 아 아벨 님 6만 6천 원. 조경민 님 7만 5천 원. 7만 5천 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지막 비공개됐던 이 빈티지 테이블입니다. 일단 테이블 먼저 설명드릴게요. 빈티지 인더스트리얼이고 다 줌을 제작이에요. 각 프레임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래도 다 빈티지하게 가공이 돼 있어요. 보시면 튼튼하고 약간 파이프 느낌으로 상판은 어떤 걸 파는 거예요? 상판이 위성집성에 빈티지 페이팅을 한 거죠. 펄메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고 직접 국내에서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퀄리티가 훨씬 좋고요. 가격도 상당합니다 이거는. 사이즈는 600에 600에 높이는 730 정도 됩니다.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 아유 머리 하하하 나 튼튼합니다. 머리 닿았어요. 하하하 시작하시죠. 일 때문에 직전을 못 했어요. 아이고 일하는 게 좋네. 정말 지금도 직전을 안 하죠. 하하하 15,000원 나왔습니다. 16,000원 나왔습니다. 17,000원 이렇게 해서 사용했으면 어떻게 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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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야 최고의 선택이었어. 하하하 하하하 임수야 최고의 선택이었어. 대박이다. 하하하 야 근데 좋은데 이거? 잘 쓰셨는데? 하하하 이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벤트 페이지 가서 써주셔야지요. 하하하 아 운속을 시청 중이시구나. 하하하 그러면 제가 제임수님 대박 하하하 하하하 갑니다. 또 조경민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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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커져요. 다시 빼주고 작아졌어. 작아졌어. 안 들려. 둘이.. 아 너무 좋아. 너무 커졌어. 원형부터 뽑을게요 원형. 두 분 중에 좀 고민이 됐는데 저기 계신 홍계용입니다. 티! 티가 났나? 갖고 싶은 마음이? 크! 크고 좋은 티크 식당. 가!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고 임! 임자는 나란다. 홍계용님. 와우! 홍계용님한테 저는 이 우드 스티커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각 우드 스티커. 이 분이 저희 것도 잘 써주시고 약간 진지한 사람이라 티! 티크하임 브랜드 출시 축하드립니다. 크! 크나큰 티크 테이블 정말 고급스러워요. 하! 하나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티크하임. 임! 임팩트 있게 2020년에는 티크하임이 대세가 되길 바래 봅니다. 와우! 아 그럼 도망가죠. 내 칭찬 써준 거 위주로 알아. 흐! 티크우드 라오스산이고요. 크! 큰 통원목을 재단 솔리드 직성해서 하! 타형 없이 좋은 고퀄! 라오스 골든티크! 임! 임명하기를! 인생 가구는 장성 가구! 와우! 잘 쓰셨네요. 제일 중요한 건 테이블 가기 했습니다. 요거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125만원 테이블을 6인용 사이즈를 저희가 한 분께 그냥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 당첨이 되셔서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안 돼있으면 다시 추첨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이블 뽑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 지원하셨죠? 92명입니다. 스타트! 92분의 1이면 괜찮습니다. 박현아님! 어? 저번에도 됐던 분 아니야? 박현아님? 대박. 이 타임에 어울리는 제품들이 가득해요. 크기와 모양, 톡톡 튀는 디자인부터 제품. 하나하나 주는 수성장으로 보이는 티크하임. 임명합니다. 최고의 가구분은 오우! 타형 없이도 잘 펴주셨네. 수고하십니다. 저희 이제 천명까지 여러 분이 남았습니다. 천명 이벤트 있나요? 천명 이벤트요? 천명제 이벤트 영상 올라가면서요? 다음 달 이벤트도 잘 기대해주시고요. 천명 가자! 오늘도 한 시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성가구 구독! 좋아요! 라임나우! 감사합니다! 안녕!